아아! 아, 뜨거울까봐? 주워줬잖아 어때? 맛있어, 갓 났나? 맛있어? 귀찮으니까 그런 거 지금 많잖아 걸렸지? 자리 만들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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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돌려 돌려 어, 이거 나도 그 물티슈 나한테 너가 줄래요? 아린아, 물티슈 좀 갖고 와 왜? 해, 돌려 자, 이거 첫 번째 올린 거 돼, 안 돼? 뭐가? 첫 번째 올린 거? 아직 안 돼 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 색깔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많이 한 거야 아, 이거는, 여보 이거 저쪽으로 끝으로 옮겨 어, 이제 그냥 빼도 돼 얘는 돌려 얜 돌려서 자기 쪽으로 놔둬 그렇지 잘하네 어, 쟤네 오늘 저기 멍터 깔아주니까 잘하네 그래 잘라줘요? 어, 이거 이거 원래 두 개야 아주 손발이 척척하네 노르베이크 노르베이크? 이거 맞아? 엄마 노르베이크 맞아? 로시아 아, 러시아산이야 이게 국산이 또 국산이네 이것도 국산이네 이것도 국산이네 러시아산이야? 어쩐 이게 실이 아니, 뭔가 커 어, 통통 러시아산이 많아 어, 좋네 아, 좋네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아, 뜨거워까봐 좋아졌잖아 어때? 맛있어, 간 맞나? 맛있어 아, 근데 간이 너무 딱 맞아요 Or, 너무 좋아요 너무 딱 맞다고? 너무 딱 맞다고? 엄마 왜 자꾸 왜 불러와냐?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엄마 내가 그 의자 사는 거 있잖아. 엉덩이에 붙이는 의자. 엉덩이에 붙이는 거, 각이 있지. 각이 있어. 이거 어머니 어떻게? 이것도 밀카로. 그럼 내가 이거 씻어요. 아니요. 아 얘도 계란 묻혀야 돼요? 아... 그냥 머리 묶어줄까? 그럴까? 김아리는 오늘 7시쯤 안 채워도 그냥 쓰러질 거 같아. 자기가 안 쓰러져. 점심은 재밌었나 오늘? 어? 자기가 이거 다 빼고 이제 동그란 땅에 올리자. 엄마, 저도 엄마 그렇게 하면 관절 나간다. 어?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봐야 돼. 이거 어디다 하지? 어디다 하긴 뭐 금방 하지. 아린이 잘 오네. 아린이 잘 오네. 아린이는 집에서 진짜 안 보여주니까. 올릴게? 밖에 나왔을 때 아린이가 TV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니까 맨날 TV 보나보다 예상하는데 집에서 TV는 안 틀어. 자기야. 오히려. 뭐? 그러고 봐. 어? 기다리라고? 응. 아이고, 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딱 됐어? 응. 아이고, 됐어. 못 타지. 딱 좋은데. 딱 좋아. 이거 딱 좋은 거야. 아니야. 빨리 끓여. 엄마, 이거 동그랑땡? 응.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크게 없었나, 우리? 귀찮으니까 그런 거 좀 많잖아. 걸렸지. 작게 해 봐. 얼마나 많냐. 이거 돈가스 수준 아니야? 두꺼운 돈가스인데? 옛날에 크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 러시아 스타일이에요. 어, 맞아. 러시아는 있어요. 어, 러시아는 조금 크게 만들어요. 빨리. 너무 뚝뚱하다, 진짜. 엄마, 너무 크다. 너무 뚝뚱해. 어. 조금을, 조금 배를 좀 눌려. 어. 엄마가 만든 거야, 그렇게. 깜짝이야. 나 또 제네가 그랬다고. 엄마가 그래도 더 눌려. 언니. 언니. 나 왜, 왜 갑자기 나. 언니 좀 더 세게 넣으라고. 아니야. 낫다고 너무 뚝뚱하잖아요. 속이 아니고 그러면은. 아, 이거 두꺼운 또 풀면 그냥 괜찮아. 오래. 조금 오래 하고. 뭐, 뭐야. 됐어? 나 이 정도는 낫아야 되겠어. 거기. 그럼 진짜 돈가스 돼. 아. 아, 쥐가 났어. 아. 고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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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쟤. 병원에 가서 그래. 야, 이 다디 지근하게. 고양이를 키우세요. 이란다. 지심 아니야? 지근한다고. 고양이 키우라고? 어, 냄새 좋아. 갑자기 냄새 확 바뀌었어. 농사전에서. 얌파 거기 있어요? 응? 안에 얌파도 있어요? 그치? 약간 눈이 좀 따가워요. 아니, 이게 좀 타서 그래, 연기가. 더 빨리 울려. 진짜 많다. 이거 그냥 만두 속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응, 만두 속이 되지. 그러네. 아니, 나 그런 효과가 없어. 그게 하나. 그거는 여기 막혔을 때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근데 여기, 여기 공기랑 여기 공기가 차이 많이 나요. 여기 안 좋아? 여기, 아니요. 오히려. 좋아? 여기 좀 깨끗하고 이쪽이 있으면 좀 기름 냄새 많이 나요. 여기 좀 깨끗하고 이쪽이 좀 기름이 많아서 그냥 하나 넣는 거에요. 여기 딱 먹어. 제작에는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감 tenho 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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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내가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었어. 맛있어. 네? 아들. 너가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었어. 앗. 아까 전에 할 일이 없었어야지, 완전 먹을 사람이 없어야지. 그린 사람이 다행이 있어. 너무 끓긴다. 오늘 아랭이가 다 컸네 진짜 고벌 오겠다 진짜 엄마 아빠 여기 이거 한다고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있잖아 부산에 다니시나 생일 계좌일 때 가면 그러면 큰 누나 있을 때는 맨날 뚫어가지고 엄마 일을 해야 되는데 큰 누나가 오게 되면 큰 누나가 아가고 나가면 일을 맨날 못하고 그랬어 땡큐네 땡큐했지 그치 고맙다 그랬지 그때는 일을 해야지 내가 제일 막낸데 형님들이 다 하고 동일이 엄마 개념이 있었네 그래도 엄마 개념이 좀 있었어 궁금해서 오셨어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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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 아니 혼자 놀이가 심심하지 어떻게 해야 할인 일하느라고 못 봐주시지 손으로 놀아줄게 자리 만들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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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 줄 만들어줘요 반죽 시리콧이 해야지 햄버거랑 아 맞아요 햄버거거클리스 같아요 따라라라라라라 솔직히 얘기하는데 똥은 학생은 장모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장모님은 이게 자주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양파비율이 엄청 많아 양파 많이 안 넣었어 한 대가도 안 넣었어 근데 장모님은 잡채가 없어 맞아요 우리는 잡채가 없어 나는 아린이 좋아해서 잡채가 없어 아린아 엄마 가있어 엄마 간다 편 providing 찾아영 아구 잘 먹네 어색, 아구 잘 먹네 어색, 어디에 나빠랑 다녀와라 마시오 만마도 먹어야지 김치, 나추나, 노랗게 밥도 보내줘 신기한게 손으로 주면은 잘 먹고 숟가락은 싫어요 나, 이리 나 근데 또 자기가 더 퍼먹는 건 좋아하잖아 왜야 어 맛있어, 아린아?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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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아, 넌 비교해! 오, 맛있어! 어디 아린아? 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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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ersten 아린아 맛있어! 아린아 아린아 스크 받아 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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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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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 여기 바빠 보야 아멘